금정총림 범어사가 유락승가대학원과 승가대학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경례보재로에서 주지 경선스님, 부주지 범산스님, 교수사 무비스님, 유락승가대학원장 영명스님, 승가대학학장 정안스님과 학인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유락승가대학원 연구과정과 전문과정, 승가대학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유락승가대학원은 효천스님과 복림스님 등 8명이 연구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경선스님 등 3명이 4년의 승가대학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습니다. 주지 경선스님은 어려운 여건에도 수학에 매진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갈고 닦은 결과를 잘 회양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